중국 정부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국정원 증거조작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들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보영 과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우성 씨 수사 책임자인 이재윤 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권세영 과장과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20년 이상을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창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가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공문서를 위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평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가보안법 적용을 애써 피하며 꼬리 자리기 수사로 끝난 검찰 수사 단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조작에 대한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유성 씨는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